자, 지금 따끈따끈한 시간에 딱 예, 이제 여주에서 터미널 와서 지금 전차대로 시작입니다 여기서 양평 지나서 두물머리까지 57km, 3시간 40분 예정으로 이동합니다 저 멀리 여주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동이 잘하십시오 이동합니다 두 손 너무 위험합니다 두 손 잡으세요 아, 시원한 바람 아주 좋습니다 여주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 위치 아, 강물 조용하고요 저 여주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주보입니다 예, 여주보 수륙반전소가 있구요 저, 강건원입니다 유이, 헤엄치는 오리도 보이구요 예, 여기 자연 하천형, 인공 어도 물고기들이 상류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충전적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 여주보 중간에서 바라본 남한강입니다 예, 이포보입니다 양평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저, WU 육장이에요 예, 저, WU 육장이에요 예, 정자까지 오세요 오기도 쉽니다 팔당대기가 36km 남았습니다 여긴 양평입니다 남한강변에 조용한 남한강변에 조용한 isto cake 야구려 지껄을 살리로 예, 터널 2개 지나갑니다 터널은 아주 엄청 시원합니다. 지금 7mg 제품을 설치했구요. 아주 성능은 좋습니다. 7054, S100 1.24, 델타 F는 205kHz 쓸 수 있습니다. 인비더스는 42.1kHz, 워터타 타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주보입니다. 힘드시죠? 힘드시죠? 예, 양평까지 올라가는 언덕입니다. 모신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길 잘 찾으셔야 됩니다. 안테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RG씨! 네, 안녕하세요. 예, 할 일 빨리 하세요. 네, 갔다 오십니다. 안테나, 제프 안테나, 지붕에서부터 저 나무까지, 21m 설치되어 있구요. VNA로 SWR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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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불어치는 건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다. 7061, SWR 1.25, 임피던스 40.8입니다. 7061. 반사가 되어서, 안테나. 그럼 화면 캡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캡쳐. 아, 우리 QKF 국장도 오셨구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저장자님 나를 땡겨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교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WOU, QRP입니다. 카드 되셨나요? GS5LKY, HL1, WOU, OVER. HL1, IWG, 대선 RG씨, CKS, ETT. 공장, ETT 특장, GF 뭐, 아까 몸때문, 뭐라 쩌깨? 콜사인이요 옛날 콜사인이 뭐네요? 콜사인이요 양천구에 SRF라고 SC에요 F FST랍니다 여기는 부엉이 부엉입니다 S란 W O이라고 여기 가는 줄 알고 쳐다도 안보고 여기는 어디야? 밑에서 파트에서 운영하시는거 잠깐 워치를 했습니다 올커피 했구요 5라인 처음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6K2 에코탱고탱고 여기 H3 알파킬로리마입니다 알파킬로리마 호텔 리마3 알파킬로리마 여기는 6K2 에코탱고탱고 SRP 오하크정도 수신하고 있습니다 HL1 네 DS2PVC 여기는 HL1 미스키 오스카 유니폼 포탑 경기도 양평 지금 안성에서도 오시고 고양시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여러군데서 왔습니다 저는 여주 여주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55km를 달려왔습니다 3시간 반에 달려와서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지금 이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PRP 신호화제 잘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의 CCK5 ADC 국장님하고 교신중입니다 고마워 사무 collections WOMP MOVS 2 1 2 2 2 오이 피니야... 오이 피니봐요 오이 피니봐요 오이 피니봐요 맥주에 맥주에 불었어 다 밟아지고 오이 피니 어떻게 해 전화를 안받아요 요즘 어떡하지 여기 큰일 났어요 여기 큰일 났는데 뭐냐 여기 아일파 인식사 때리다 했다 아일파 인식사 여행지나 그냥 가야돼 한 번만 한 번만 아, C 뭐라고? X C C가 뭐냐고? 어 김현승 , 수돈 김현승 , 수돈 김현승 , 수돈 예 chamber 김현승 .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김현승 ? 김현승 . bid. lsson ? ésus-sson . 김현승 . 김현승 . 아이씨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데 쓰돈 쓰돈이 뭐야? 그러면 뭐야? 나도 헷갈리더라고 네? 처음에 ABCD 외우는데 아 발 냄새라 아이씨 발 냄새라 아이씨 이게 발 냄새라니다 이 발 5. 라이브 역전 Management 5. 여행 5. 이렇게 모르는 곳 DS3 OMV 극장인 뒷북치기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철수 서울팀은 자전거팀은 철수에서 짐차 싣고 서울로 5시간 이동합니다. 나머지팀은 이제 지하철로 중앙선을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HL1 IWZ, DS1 RGC, DS1 QKF, DS3 OMV, HL1 W 극장인 열심히 바람넣고 있습니다. 예 등을 모아주십시오. 여주부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저기 한강아르륙대 성산대교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능래인증센터입니다. 네 많이왔습니다. 저기 도봉산 북한산 다 보입니다. 능산들이요. 태릉쪽도 보이고요. 여기는 덕소. 덕소 지나갑니다. 잠시 쉬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여주에서부터 110km를 달려서 서울에 드디어 진입했습니다. 강동구입니다. 저녁노을이 멋있습니다. 성두대교 밑에 있구요. 성두대교 밑에 있구요. 성두대교 밑에 있구요.